형님, 그 은솔 아빠가 공동 육아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세요? 육아 품아시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 보이지 않을까요? 바쁜 사람 자꾸 오라 가라 할 겁니까? 저,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. 상의라뇨? 우리 육아 품아시터를 공동 육아 어린이집으로 만들까 해서요. 공동 육아 어린이집이요? 네, 뭐 한마디로 뜻 맞는 부모들끼리 출자금 내서 어린이집 만들고 교사랑 함께 공동 육아하는 거죠. 정식 어린이집처럼요. 전국에 70군데 이상 있다고 하네요. 아, 그러려면 장소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역시 포인트는 잘 짚으시네. 그 이 동네 부모들 다 빠듯해서 어린이집 할 만한 장소 구할 능력이 됩니까? 예, 그게 가장 문제이긴 한데요. 뭐, 은솔 아빠도 품아시에게 관심 가지셨으니까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. 일단 저희 둘은 펀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 예, 은솔 아빠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, 나는 그 일이 커지는 게 좀 귀찮은데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정격이라. 아, 뭐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. 아,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. 아, 그럽시다 그럼. 아, 치킨 참 맛있게 드시네. 아, 여기 치킨 좋아하세요? 응. 방금 엄마이랑 자주 먹어봤어요. 저희 엄마를 따로 보세요? 저희 엄마를 따로 보세요? 형님 수술하는 거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뒤죽고 내산대. 아, 뭐 일전에. 우연히 한 번. 아, 안 먹어요? 네. 먹어야죠. 아니,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다 같이 잘 살려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참, 은솔 아빠. 네? 저기요, 저, 우리 상고요. 그니까, 저, 우리 상구가. 푸마시터에 보내세요. 네? 언제든 환영합니다. 대신에 상구 어머니, 봉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,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기, 우리 상구, 저, 서울대 가는. 서울대 정보 얻으려고 보내시는 거면 지금 포기하세요. 애들 그 서울대 소리 입에 달고 있는 거. 거 꼴불견이더라고요. 아, 아니. 가십시다. 아, 아니, 저, 저. 네, 가십시다. 아니, 저. 아, 아니, 갑자기 오늘들 왜 저러는 거야?